주요에 배우신 예원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금 WRC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힘이 있다면 위기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면 문제는 발판이 됩니다 이 시간 성사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후대와 237 나라를 살리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남은자 랩런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런트나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태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빛박은 하나님에게 무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런트나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이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그날의 기적은 그날의 증거는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우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우리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우리의 외로움은 그날의 인마 누에이요 나의 인마 누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흙감의 산은 흙감의 산은 백성들을 보라 주반의 신념 별방하겠네 그 누가 바랬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새 사슬을 끊어라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별방길을 가려느냐 주 문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며 생명의 이 복음 생명의 상대 복음 전하라 아멘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밤 온천하밤 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미 이 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그 원세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성경의 핵심 되시는 큰 권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행복에 도둑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날 뇌 속에 응답에 도둑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날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교회 있을 때 사람 보는 날 이제 그 목음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원약에 모든 것이 원약에 있다 모든 일을 빚어내는다 내겐 신년단이 무댄다 모든 사람이 신년인가 모든 미래가 작품의 흥가 그게 바로 랩몬트의 CBDIP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행복에 도둑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 있을 때 원리스의 나 이제 이 복음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원하겠다 모든 일을 빚어내는다 내게 주신 현상이 꿈에 둔다 모든 사랑이 실현에 둔다 모든 미래가 자꾸 되는 땅 그게 바로 랩몬즈의 시빗이 칼보리산 간람산 칼보리산 간람산 마다 나락만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화면 화면 이려 절대 일시 전십지 속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원하겠다 모든 일을 빚어내는다 내게 주신 현상이 꿈에 둔다 모든 사람이 실현에 둔다 모든 빚에 맞아 꿈에 둔다 그게 바로 랩몬즈의 다섯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연하겠다 모든 일이 빚어내는다 모든 일이 빚어내는다 내게 주신 현상이 꿈에 둔다 모든 사람이 실현에 둔다 모든 미래가 자꾸 되는 땅 그게 바로 랩붕트의 CBDIP 응답 아멘! 언약을 섭취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혼까지 언약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를 통해 2, 3, 7 나라 5촌 종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어냐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리라 하시더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섭취 되니 그대로 너도 믿음으로 예외하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우리가 소망할 것 우리가 소망할 건 오직 언약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주가 주신 언약이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섭취 되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외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더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섭취 되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외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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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너야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섭취 되니 그대로 너눈 기름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시 너야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섭취 되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맘대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노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맘대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영혼한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일산 킹텍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모든 랩런트들 우리 예원의 가족들 잊지 못할 평생의 영혼한 언약을 붙드는 기한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랩런트 위원회와 전문교회 위원회 여름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일정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배경되어주는 예원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우리 자세한 공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줄 읽겠습니다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귀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엄밀한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저는 발달장애 현장인 우리 사랑교회를 숨기고 있는 제광숙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WRC가 진행 중에 와중에 여러분은 수요일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영원성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최고의 오늘 정령 충만한 영적 예배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으로 망명한 쿠바 북한 대사관의 일규 참사를 아십니까 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 있겠죠 탈북 스토리가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규 참사는요 북한의 이 고위급 외교관으로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은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탈북하기로 결정하고 전 가족을 데리고 한국으로 망명하려고 이제 쿠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이제 탈출은 하는 대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북한 보위부 이 요원에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들을 잡으러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소했던 거예요 북한 요원에게 잡히게 되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시죠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처형이 되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나 싶어서 노심 조사 계속 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때의 심정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짧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쿠바 공항 탑승구 앞에서 탑승을 기다린 한 시간이 한 시간이 몇 년과 맞먹었다 한 시간이 몇 년입니다 며칠 몇 달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빌고 또 빌었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제가 뭐 NK 우리 전문기회를 쓴 비는 목사도 아닌데 갑자기 북한박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처럼 인간은 이 위기 속에 막다른 골복에 탁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교 참사가 부른 하나님은요 세상사례만 하는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단 여러분 포도나무 농부 비우 성경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멸망당하는 운명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한 구속서 성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익히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성삼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모르게 따라서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너의 포로 이론을 알지 마세요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먼저요 오늘 다니엘의 이 핵심을 좀 보기 전에 핵심은 자 성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만 유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 가슴에 박혀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환자다 이 말이십니다 다니엘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하느냐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걸 강조합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요 전 세계에 지배하는 이 나라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이 나옵니다 오늘 중점되는 왕 이름이 너부간네살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표요 자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이 왕이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부간네살 왕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전쟁이 중단됩니다 전쟁이 중단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하나님의 그 다 멸망을 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아시죠? 여러분 몇 번? 몇 차례 됩니까? 남유자가 망하는 거? 세 차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누가요? 너부간네살 왕 아버지가 죽는 시간표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생증명 생사하고 여기 이게 적용됩니다 자 당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못 깨닫고요 다시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됐는데 안 찾아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차례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포로로 다 끌려가죠 그때 첫 번째 BC 605년 제1차 포로로 끌려가는 자 우리 누굽니까? 오늘 제목? 다니엘 다니엘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5살 정도예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인재예요 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전정포로가 부모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린 친구들 끌고 갑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죠? 바벨론은요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인재들을 끌고 가서 교육시키려 했는데 하나님은요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약을 지키시려고 다니엘을 미리 보내 놓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다니엘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인 이 박수술계의 10배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다 아셔요 다 알죠? 여러분 몰라요? 알죠 그죠? 네 그런데 은밀히 보면요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면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포로 끌려간 다니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당장 앞일이 보장되지 않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것이 다니엘의 핵심입니다 누가 지혜를 줬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빼고 계산하면 절대 안 되어줘요 다니엘의 유엔진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니엘 학습법 아십니까? 아주 다니엘 학습법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장의 앞부분에 보면요 이 포로로 끌려가서 3년간의 갈대와 항공과 원호를 훈련받는 그 장면 그 훈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될까요? 추측하면 우리 안창균 장군님 숫자 15다지 3하면 얼마입니까? 18, 18 내가 욕을 합니다 한 18살, 19살 정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이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한번 해봐요 그럼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너보가 4살 왕은요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가진 것처럼 가장 완전히 그 바벨론 제국을 다 통치합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왕전부터 이미 정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이 꿈 하나 딱 꿉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완전히 불안 두려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앞에 완전히 짓밟아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꿈을 꾼 그 하나 때문에 알 수 없는 마음의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인간의 모습 왕이라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이라도 소용없어요 권력자라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꿈의 의미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불안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술객을 불러 모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꿈은 각이지는 않으면서 내 꿈의 뭔지 알고 해석까지 맞추라 합니다 그런데 박수술객은 뭘 하냐면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꿈까지 맞추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꿈 좀 알려주면 해석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왕이요 그때 노발대발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새 친구도 함께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찬양이 제 메시지하고 너무 맞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자 랩런트 이 위기 속에요 위기 위기에 뭐예요? 기회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신앙의 상태와 영적 수준이 문제가 오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사건 문제 위기 앞에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먼저 뭘 고백할까요?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를 자 왜 감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알기 때문에 절대주권을 탁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신하게 탁 물러가고 마음이 평안함에 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 지금 뭔가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되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감사 그럼 또 감사 감사에 감사에 계속 뭐예요? 감사를 나며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불평엄마 하나님 내게 와라 왜 이래서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 이렇게 돼서 불평엄마 하면 어떻게 해요? 불신하게 쫙 들어오죠 그때는 불암 염려 두려움이 막 음습이야 아무 일도 손에 일이 안 잡혀요 계속 마음이 붕붕 떠서 자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은요 10대 소년입니다 이 10대 소년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내요 항상 살아도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핵심인 우리가 믿는 성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포로된 이 다니엘의 위기 속에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원의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산역사를 체험하여 4대의 장막들을 넓혀나가는 사트만 202호의 주역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밀한 일입니다 본문 자 우리 2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름돌이로 만들 것이요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이 개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집까지 다 불태워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문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실체는 뭡니까? 완전히 가문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 박수쓸객은요 아무것도 못 맞추고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아무 잘못 없는 누구까지 다니엘 친구까지 이렇게요 죽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죽임의 위기 속에 다니엘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기를 뭘로요? 기회로 붙잡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인이 똑백해가지고 지혜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막연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성삼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항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어느 날 한순간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너무 잘 산 것 밖에 없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끄지는 질병이 찾아오고 그 질병 때문에 경제도 흔들흔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마어마한 직장의 일도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자신 문제까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위기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실탄에 같이 엉켜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 너무너무 마음은 답답하고 힘들어 최악의 상황에 내버릴 때가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차라리 이를 빠야라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요 너부간네설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너부간네설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 이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요 왕을 찾아가서요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을 봅니다 근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지금 우리 죽게 됐으니까 막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을까요? 인근 짓을 하고 안해요 기도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시간을 보는 거예요 자 다니엘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고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뭐 했습니까? 제 친구 가장 친한 친구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그냥 기도하라고 안해요 기도에 내용을 줘요 기도에 제목을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밀한 일이 닿아요 뭐요?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은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지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에 제목을 줍니다 딱 두 가지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중복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이 다니엘 이 합신기도의 놀라운 일어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내가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난 기도할 힘이 없어 너무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정말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최고의 보아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는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있어야 될 자리 있으면 되어져요 여러분 기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구에 있어야 돼요 지역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될 동력자가 현장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동력자 놀랍게도 다니엘과 새 친구 기도하자마자 그 밤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응답을 이미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외웁니다 준비하려고 외웠어요 외웠어 자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웅부터 영웅까지 하느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병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느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내 조상 하나님이 뭡니까? 나와 은약한 하나님 은약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면 너무 감사해서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같으면 바로 왕에게 달려갈 것 같아 아 나 알아냈어 아 나 놀랐구나 왕 찾아가서 바로 왕이시여 내가 알아냈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예요? 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동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발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면 왔다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문제 사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뭐예요? 불쌍히 여겨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다이세 자손 예수여 바디메고 뭐랍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어요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전의 역사를 나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엄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엄밀한 일입니다 본문 오늘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다니엘 2장에는요 이해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와요 이해가 뭐냐면요 앞부분에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뒤에 있는 결과로 이어질 때를 말해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바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왜 응답 못 받아요? 정욕대로 쓰려고 자 야구 볼 수 있죠 놀랍게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엄밀한 것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지금 나타나 보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법칙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점진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즉시로입니다 우리가 순종도 즉시로 해야 돼요 그랬어요 자 우리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했죠? 그는 걸었네 띠었네 뭐예요? 물리치료 받았어요? 물리치료 안 받아야 됐잖아요 바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데 있어요 즉시로입니다 자 그리고요 무화과나무 곧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바로 마릅니다 자 여러분 단일은요 이 기도의 위력을 아는 이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단일 1장 너무 잘하잖아요 뜻을 정했죠 자 몇일 뜻을 정했습니까? 10일이에요 10일 뜻을 정했는데요 얼마만큼 축복 받습니까? 3년 보장 받습니다 여러분 10일 집중하고 3년 보장 받으세요 왜요? 3년 훈련 동안 왕의 짐이 안 먹어도 되게 보호받았어요 6장 10절에 뭡니까?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평상시 기도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 3집중 그 다음에 6장 16절 뭡니까? 네가 항상 생기는 그 하나님 뭐예요? 24 기도 자 단일 우리 10장에 뭐 있습니까? 21일 기도 단일 21일 기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첫날 네가 마음을 겸비한 그날부터 응답을 이미 가져왔다 이게 오늘 계속 말씀이 흐르는 겁니다 단일 9장은요 단일의 기도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단일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아 자 민족을 위한 중복기도 그게 보면 네미아가 한 기도와 너무 비슷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건 나에게 보이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니까 그 사이에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할 때 올바른 대상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단일 2장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나를 다 보고 아시고 계세요 일단 이 축복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특히 어디에요? 내 안에 멀리 있는 하나님 되지만은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가 지금 단일이 고백한 겁니다 가장 친밀하게 밀착되어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에요? 왕을 패하고 왕을 세우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단일이 자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단어가요 단일 2장에요 한번 세월해 보세요 아홉 번 나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 다른 데는 100개 없어요 아홉 번이라 여기 다 하물려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나눈 단일 2장 자 은밀한 단어가 세타르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신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은밀한 비밀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아까 왕의 꿈과 그 해석도 맞겠지만 단일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환상이 뭐냐면요 매우 찬란한 두려운 큰 신상에 나타납니다 이게 너부간데살랑이 꿈꿨던 그대로에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이 우상을 이 돌이 이 우상을 산산소각내면서 깨트립니다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이 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번 주에 강단 말씀하고 똑같죠 모토이 돌 그 손대지 아니한 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로 나타내십니다 이 돌이의 우상신상을 완전히 산산있게 트리고요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된 것은 바로 아무리 강한 세상의 나라라도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의 비밀과 전도와 성교의 은밀한 비밀을 지금 말씀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은밀한 일을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요 단일에게 나타내셨죠 지금은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해요 가려졌어요 감춰졌어요 감춰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춰졌다가 커튼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망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려졌습니다 그럼 왜 망하는 자에게는 가려졌나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못 깨달아요 당신 죄입니다 나는 죄를 친 적 없대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자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단절 왜 됐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연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창조되어서 에덴의 축복으로 다 누리게 만들어놨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요 사탄의 말을 듣고 이게 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더 먼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아가죠 이게 여러분 허물죄예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해결하는 건 말씀 놓친 거예요 말씀 대로 아까 말씀 대로 되리라 네 번째 찬양 기억나세요 여러분 말씀 대로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뭘 잡으면 돼요 말씀 잡으셔야 돼요 사탄은 말씀 놓치게 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갈라놓은 겁니다 단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마귀 마귀의 소속 아비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 마귀 사다 하나님이 떠난 단절 그다음에 뭐예요 죄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바블론 시대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일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은 뭐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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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태어나 따라와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여러분 죄와 이 사탄의 완전히 포로되어 우리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다 뺏겼는데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운명에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운명이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였습니까 출바벨론 전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입니다 전혀가 잉태하여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수에서 빠져나올 길은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유효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금주의 강단에 뭐예요 성격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스에서는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구성사 성취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탄박이를 이기신 참왕이시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랑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 놓치면요 바로 흑암 혼동 공우가 찾아와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지금 보자를 움직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천군천사를 동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를 때요 성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세요 자 그래서 사탄은요 이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 복음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들어요 단계 아니에요 단계 부자도 권력자도 종교인들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는 자 배달이 같은 나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전도와 성교의 비밀까지 그리스도를 알아낸 것도 감사한데 여기에 뭐까지요 전도와 성교까지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많은 기독군들이 있지만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요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원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여러분 세계복음화학에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엄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이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 기준이요 정말 이 세상 것밖에 없으니까 그 시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을 방향을 맞추고 돌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교 아후나나 상관없는데 여러분 예원계에 왔다면 성교 축복 주려고 부르신 것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교의 사역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골룩전도 캠프를 여원강단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제 가정 방문 캠프라고 이제 그때 저희들 원래 달아빠 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 한 친구 그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경청이라서 일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뭐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해요 한 세 시간 정도 카페에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은 자네가 세 명인데 아빠랑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꽃을 좀 하고 선물까 했는데 이 집은 끼니를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이나 뭐 이런 음식 같은 걸 좀 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너무 왔는 날 5월 26일입니다 엄청나게 비 왔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렸어요 엄청 뚜드렸는데 요즘도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 은혜로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을 지렸는데 와 여러분 SBS의 긴급출동 소에서 알죠 완전 집이 아닌 쓰레기 정말 이건 비참함 제가 들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들어가냐면 이 집은 백년 전에 조선 땅이다 백년 전에 근데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다 잘 사니까 더 열악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우리 다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기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아이들은요 자 무소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전 방글라 됐습니다 행복지수 1위 이런 상황 자 엄마는 몇 년 전에 이혼하고 집을 나갔고요 그 다음에 누나는 건선피부지단이라고 완전히 보면 놀랍니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한데 엄마한테 가문에 이게 대물림으로 와 있습니다 그 외증조모가 무당이었는데 엄마가 신을 안 받겠다고 고절했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만나고 있는 이 친구 랩런트가 할아버지 귀신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할머니 귀신 이 귀신이 보이고 지금 들리고 따라다니는 현장이죠 우리가요 무속 현장입니다 우리 장애 현장 아니에요 우리 무속 현장입니다 흑암 혼동 공후입니다 실제 귀신 보고 시달리는 랩런트가 너무 많아요 우리 현장에 장애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영적 문제 우리 한 랩런트가 또 있는데요 중학교 때 지금 35세입니다 근데 할머니랑 너무 친했대요 그 할머니가 너무 친했는데 돌아가시는 날 장애 시장에서 엄청나게 슬프게 계속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장애 시장 가서 많이 울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제 뭐 빙이라고 해서 엄마가 막 이렇게 뭐 구다고 난리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리부터 애가요 계속 이상한 말을 지금껏 잡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인사사건도 있거든요 인사 안 받아준다고 근데 결국은 인사 받아주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요 안 그래요 귀신이 인사를 못하게 시킵니다 그럼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귀신 말 들을래 귀신 말 듣지 말고 성령이 말 도로 친구에게 인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이 밤새 나타나가 그 귀신이 잠 못 자게 괴롭히고 막 두렵게 보라고 그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시킨다고 귀신이 종료로 하잖아요 이런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랩런트 그 누나 같이 이제 장애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동생은 장애는 아니지만 일단 심각한 뭡니까 일상생활이 안 돼요 장애는 아닌데 여러분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귀신이 보이고 들렸는데 엄마가 크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크면 괜찮아집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우리 사회업자들을 만났던 거죠 자 그리고요 잠을 잘 때마다 이 지옥 악몽을 계속 꿉니다 아버지를 끌고 가는 그런데 동생하고 똑같은 꿈을 꿔요 신기하죠 그 악몽을 꿔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친구 우리 랩런트는 드러날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거짓의 영의 잡혀가 있는 거죠 지금도 불리하면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의 영의 자 다라빵하는 시간은요 얘가 고백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지 어떨 때는 잘 듣는데 어떨 때는 또 못 들어요 그리고 막 아픔하고 우리가 캠프하는 날 갔는 데는 막 땀을 벌벌 넣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사탄의 공격이 심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요 뭐라냐면 그 말씀 듣는 시간은 자기가 귀신에게 덜 시달린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고백입니다 자 두 번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부족하니까 두 번 다라빵 해달라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요 매일 다라빵을 들어갑니다 자 지금요 심각한 여러분 정신병 시대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이에요 현장 강환자 사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못 쫓아내요 여러분 몰려도 못 쫓아내요 더 강환자 오직 예수 그리스뿐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만이 필요하고요 오직 복음만이 나머지는 안 됩니다 자 모퉁이들 건축도자들이 버렸지만은 모퉁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뿐만이 답이 됩니다 이런 현장이에요 배단의 현장이에요 너무너무 가난과 정말 작은 마을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배단의 현장 우리 사람 현장 자체가 여러분 이런 현장인데 길게는 못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받은 현장이에요 누구나 와서 살리고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이 2장이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행하신 이 엄밀한 사건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왕의 이 절대심을 얻는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2장에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약 승치에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은약 전달하라고 그것처럼 다니엘이 15세 포로에 끌려갔는데 85세까지 총리를 합니다 계속 네 명의 왕에게 계속 뭐합니까 답을 줘요 여러분 제가 승객이 없어요 네 명의 왕에게 답을 준 웹노트는 왜 그럴까요 바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려 은약 승치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은약을 지키시는 남은 자로 대항박을 자로 다니엘을 미리 보내셔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다니엘 1장 21절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는이라 다니엘 고레스 왕까지 이끌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감동이여 다니엘의 모든 역사를 함께 보고 체험했던 자입니다 이 고레스는요 다리오 왕이 자 고레스의 장인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겠죠 그죠 자 칭령할 때 그 도래스의 마음을 감동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승치에 지금도 일하시며 세계의 복구마를 이루어가는 말씀 승치의 역사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 다라빵 전도운동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은약을 심는 곳입니다 우리는요 기중한 이 엄밀한 은약을 잡고 늘 개혁하고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성령인도 받는 은약 승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답이 다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인데 내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내 미래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 이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단일은 누구보다 이사야 7장 14절의 은약을 품었습니다 인만유의 은약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단일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실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 속에 있겠지만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일이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망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구부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자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라면서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이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현장의 장박들을 넓혀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자 은약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일 강단에 성경의 핵심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다 잡았을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요예배 때 지금 말씀이 선포됐지만 또 각자에게 성경의 감동 주신 거 나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요 단임 목사님 우리 사액을 놓고 성경 충만함과 오력 그 다음에 스타트만 202호 우리 세계 랩런트 데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전 세계 랩런트로 다 와 있는데 은약 끝잡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미래를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이 축복의 시간 자 말씀이 잘 막힌 곳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복기도 합니다 질병의 치유 암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회 그리고 전문교회 1, 2, 3, 2원에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사랑들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아버지와 정말 강제를 세워 주시고 주의 말씀을 송박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데 예수 그리스의 그 희생으로 인한 구성사 성취의 이 가정에 성경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대의 장막차를 넓혀 나가는 이 사투만 202호에 주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투만의 견도한 방귀를 물들 유일한 소망이오 모퉁일도 신게스 그리스만을 붙잡고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당칠지라도 다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장의 장막차를 내필런 대원 공동체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한세의 장막을 자로 나를 준비하심을 알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한 세상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할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이 서는 것을 알고 인만일 여생을 붙고 기도했던 단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버지 세계를 해서 놀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면숙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미래를 찾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기억과 작품과 유산을 낭이는 영성 소춘의 시간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박힌 곳이 이어져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우정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아버지로 무엇보다 고통당하는 많은 질병자들이 있어오니 이 시간 아버지와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끄신 자도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요 저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의 빛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문의 삶이 오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단에 갔던 우리 사랑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실질적으로 금서일시의 세 가지를 이뤄라 성도 활성화 되어주고 확장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둘해 보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의 빛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왕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내 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시미 내 장박지를 넓히라는 은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위하여 다니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오제 이유랑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만 붙잡고 2, 3, 7, 7천만 살릴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원하며 언약승치에 쓰임받기로는 우리 예원 공동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 업 하는 일 기도 제모 지금 대회가 열려있는 WRC 전세계의 모든 랩랩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유산하